두 번째 자켓 촬영 날인데요, 오늘은. 착장은 약간 검은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제가 좋아하는 블랙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면 뭘 입어도 다 좋은 거 같아요. 옷의 큰 색은 공주 느낌. 공주 느낌. 발매 적은 사람 사이. 오빠 질타는 나. 홀다 본 난. 내 춤살이. 검정 품살을 들고 모두가 한 컷씩 찍고 있어요. 솔로도 찍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어요. 되게 잘 나올 거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앞머리를 또 붙이게 되었는데 라이징 때랑은 좀 느낌이 다르겠죠? 달라야 해요. 앞머리에 이런 되게 아파 보이는 메이크업. 자켓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니까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거 같아요. 오늘 볼에도 하트가 있고 옷에도 하트가 있고 머리에는 리본이 있어요. 오늘요? 아름다워? 나는 아름다워. 부끄럽네요. 제 의상의 특이한 점. 어깨뽕입니다. 이렇게 리본이 있는데 이게 리본이 아니라 제 머리입니다. 근데 이번 씬에서 특징은 멋있어 보이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냥 무심한 이런 씬. 그냥 윤형처럼 목욕을 이렇게 찍었어요. 오 마이 갓 누구야? 해빈이. 너무 예뻐요. 아 우리 커플나 해. 우리 커플나 해. 이거 내 거야. 아! 달티. 이거 꼭 나가. ASMR. 땅 피부 되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 마이 갓. 비눗방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진을 찍었어요 초등학생 그 때문에 생각났어요 재밌었어요 반성 있어요 약간 그 뭔지 알아요? 컵땅? 그 맥북 딱 들고 와서 아메리카스 그 맥북도 괜찮아 다 저러나 밤새 들어줄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 이유 없이 더 feeling alone feeling unfree 혼자 가진 자국 기분 그럴 땐 했어 노력 말고 내게 연락해 Unified baby I know I'll do no Cry baby 코끝이 살짝 빨개 How do you search I stay in the world? 지금은 제가 가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건 은근 세요 서연 우리 룸메이트 같이 찍었습니다 의자에서 촬영했습니다 그 의자는 My 의자 Only me 저는 Queen 제가 하려면 한 번도 말할 수 없어서 아 귀여워 오사연이야 네 나 너무 어지러워 웨이브 안녕 안녕하세요 웨이브 다연아 안녕 반가워 서연아 소년들 없어요 없어졌어요 너무 앞에 그럼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냐 하피하피하피 하피하피 하피하피하피하피 뱅킹 알고싶어 뱅킹 알고싶어 뱅킹 알고싶어 뱅킹 뱅킹 이거 마지막 착기고요 열받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옷 제가 진짜 의외로 되게 좋아하세요 이 옷 춤출 때 진짜 편해요 뱅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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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촬영 안 피곤해요 신날 이따가 우리 피자 파티 그런 촬영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하하하하 한 모국을 할 수 있어요 잠기 촬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피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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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피자는 눈빛은 사랑 쪄요 사랑 내가 쪄요 서니부터 나랑 아는 게 똑같이 나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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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편대에서 발이 울리고 싶어요 다들 집에서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나보고 못 봐줘 이제 나보고 못 봐줘 야 하지 말고 나보고 못 봐 나보고 못 봐 나보고 못 봐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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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끝 너무 잘했어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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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한테 반말도 쓰라고 얘기했거든요 언니는 반말이 어렵나봐요 신나는 무거리 이제 니가 지워줘 See you later 내게 다가온 그 순간 Blackout, beat for love over Why do you need? 내 맘디바이 Gotta chase me, baby 날 잘 잡아줘 Look at me, baby 이런 나도 사랑해줘 혹시 오늘 그 알바비 말이 존덩이네 너를 갖고 싶어 근데 쉬운 건 싫어, it's strange 내 맘이 식어, breathe 이런 날은 모를 거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러블루션의 자켓 촬영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왜냐면 다 찍을 때마다 반응이 대박이었거든요 되게 확실하고 되게 다른 의상들과 컨셉들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럼 열심히 또 연습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